안녕하세요. 정부 지원금 챙기기의 강나학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청년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분들, 15세 이상, 34세 이하 분들인데 최대 39세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고 했죠. 그분들이 더 자기와 이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를 과연 채택을 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고민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특히 기업에 계신 분들이 또 자기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비전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로 고민과 갈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 내일,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정도의 본인의 저축을 하게 되면 기업의 지원금과 또 정부의 지원금을 합해서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 목돈을 마련해 줘서 나중에 생활을 조기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근로자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고 또 중소기업에게는 우수 인재를 장시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2년형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제도와 3년형으로 나눠지는데요. 2년형이든 3년형이든 공통적인 요건은 첫째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에 한 번도 가입한 이력이 없다거나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12개월 이하인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전혀 없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만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 12개월까지로 이 지원 대상폭을 좀 넓혔습니다. 그리고 12개월이라는 계산 속에 3개월 이하의 가입 이력은 또 그냥 무시해 버리는 정도의 여러 가지로 보완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업이 지원받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먼저 5인 이상의 중소, 중견 기업에 해당이 돼야 되겠고요. 다만 벤처기업이라든지 청년 창업기업이라든지 좀 지식기반 산업에 해당되는 것들은 5인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보완이 됐습니다.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것이냐? 주된 관심사죠. 2년형 경우에는 취업지원금으로서 9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3년형은 18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채용유지지원금을 기업에게 500만원을 주면 그 기업체는 그걸 정부로부터 받아서 100만원을 남기고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금으로 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가 아니라 3년형은 750만원을 받아서 150만원은 기업에서 일종의 간접관리비식으로 남겨놓고 600만원을 청년의 적립통장에다가 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2년형 24개월짜리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6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 3년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600만원이지만 이건 36개월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가입, 운영 절차를 좀 보게 되면 먼저 워크넷에 청년 본인이 참여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청년과 기업이 근로기약을 체결해서 정규적으로 채용이 되어야 되겠고 그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 각 기업은 운영기관에 이걸 명단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중진공에서 청약신청을 받아서 공제부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주의할 점이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업주 귀책 사유로 즉 근로자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예를 들어 폐업이나 도산했다 하는 경우에는 그런 사유들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에 1회 한도로 재가입을 허용해주고 있다 이런 정도 내용을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내일 채문 공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정부지원금 챙기기에 강락원 농사였습니다.